저 식당 먹으러 가는 길 브렉퍼스트 스페셜 식스 센스 조시 과일이 진짜 예쁘게 되어있어요 스무디벌 오늘 스페셜 메뉴고 베이커리 담아왔고 남편이랑 완전 다르종 취향 너무 달랑 이제 브렉퍼스트 세션이 좀 작아가지고 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는 알라카로 메뉴를 시켜서 드실 수 있어요 카페 종류도 헐 많고 보시면 오믈렛 이런 것도 다 주문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식을 이미 폭파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카팟 하나 시켰습니다 휘소스 카팟 볶음밥 오디오 하트 탁 이걸로 드링크를 만들 수 있대요 신기하군 오늘 드링크를 만들 수 있대요 이것은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오오오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되게 많네 여러분 배고프면 농장으로 오면 되겠다 그쵸? 으음 이게 프루틱 프루트 작은 코코넛이 있어요. 작은 코코넛? 코코넛, 네. 하지만 코코넛이 있어요. 우와, 코코넛들이 되게 작다. 바나나? 네, 바나나. 바나나. 아, 바나나가 있어요. 딱고!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꽃? 네. 네. 오. 근데 사실, 우리는 시간을 배워야 할 때, 4-5pm. 오. 네. 귀. 안녕하세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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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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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이 여기. 진짜 되게 calm. 네. 슬로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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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슬로우니. 슬로우디. 슬로우디. 이곳은 돼지의 고기. 오예. 그리고 셰프와 함께 요리하는게 오우 네 네 네 네 준비됐나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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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아! 오! 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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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 seated 심지어 mechan자 싸구랑 5 p.m. they will have to everybody go to the house oh yeah if you be have to control everybody go to the house why 아잇! 안전하니까 이걸 smell this one 이거 유튜브용입니다 이게 판단 입이거든? 판단? 응 판단 짜서 베개 밑에 두면 아로마 테라피 하는 것 처럼 송면을 도와줄 수 있어요 방 아래에 놔두면 디퓨저가 따로 돼요 그래서 사람들 선물 사지 말고 이거 많이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그런데 농담이야 자체보호 짜잔 우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치윌링 하세용 어? 와 이거는 광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인피니티꺼야 됐어 와 헌아 그림이야 그렇네 새도 앉아있어 어? 따꿍 새 안뇽 멀리코 안녕 이거 약간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됐다 광각 근데 이거 대박이야 뭐 스트로베리 코코넛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진투어에서 여기 스냅사진 예약해 주셔가지고 식스센스 코상황이에서 스냅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반면을 조금만 대고 그려질지 이쪽으로 얼굴을 살짝만 돌려서 그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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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오네 우리 남편은 저기서 뭐하는거지? 롤 진짜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 딸이 아빠를 완전 쏙 빼 닮았어요 여러분 응? 진짜 잘 놀아 응? 우리 로맨틱 디너로 보러 가는거지? 리치 레스토랑 비 알았으면 밖에서 먹는데 비가 와가지고 안에도 러시아티 비가 왔을때는 이렇게 샤마에다가 세럼을 다 해드려요 이것도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이쁘다 진짜 지금 다 지금 주문 야 해놔서 금방 나올거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고고고고 이거는 투켓 랍스터에요 와 어 살을 안에서 조사서 드시는 것보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배워서 모이는게 더 맛있구요 와 quote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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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한 번 찍어서 아 한 입 먼저 먹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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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스무디볼하고 오믈렛 그 다음에 트러플 원더토스트 트러플 머쉬룸 원더토스트구나 아 뷰가 너무 좋다 진짜 오빠 장난 없다 오빠 아 뭐 하신다고요? 돼요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안 예쁘고 그냥 내가 점처럼 나오게 바이바이 아... 가는 공항 오는 공항이 다르다고? 그렇네 다르네 여기가 공항이에요 여러분 진짜 공항 같지 않고 무슨 쇼핑몰 같지 않나요? 아니 이게 쇼핑몰이 아니고 어떻게 공항이야? 저기 피크닉 하시는데? 와 진짜 대박이야 사무이 진짜 어메이징해 오빠 방에서 잘 먹겠습니다 진투어 사랑해요 고사무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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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무이 안녕